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놓고 오늘 상암구장에서 독일과 한 차례 격돌을 벌일 것입니다. 이제 선수단도 FIFA에서 활용을 했고 이제 양국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먼저 독일 국가가 연주됩니다. 선수단도 FIFA에서 활용을 했고 이제 양국 국가가 연주됩니다. 선수단도 FIFA에서 활용을 했고 이제 양국 국가가 연주됩니다. 선수단도 FIFA에서 활용을 했고 이제 양국 국가가 연주됩니다.